살짝 몰아붙여봤던 위정원 떨쳐놓고 난타전 얼굴 너무 많이 허용을 합니다 퍼컷 들어갔습니다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케이지 등을 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펀치 계속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1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케이오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종이 살렸습니다 약간 지금 체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컵뼈가 부러진 게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닥터체크를 한 번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크리스날 갈러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주심히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되니까 아산 볼삶으로 레드 코너 남양주 팀 피니쉬 이정원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2부의 두 번째 경기 이종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종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종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종원 선수